드디어 텐트를 보야 몰래 사버렸어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오늘 경남 창령 화왕산 오토 캠핑장에 2박 3일 동안 가는데 퇴근 박으러 갑니다 그래서 보야는 지금 텐트 산 줄 몰라요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? 가가지고 산 거 들키고 뭐 몇 대 맞으면 되죠 뭐 설마 뭐 때려야겠습니까? 뭐야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30분 뒤 퇴근이고 약 1시간 뒤 텐트 산 걸 알겠죠 이제 옵니다 이제 어 고생했다 왜? 진이나 벗어라 어 어 가서 바로 피칭부터 하자 해질 거 같은데 7시 반에 해진대 응? 뭐야 사람말 안 들리니? 밥 먹고 갈까? 그래 퇴근했는데 밥 먹고 가자 뭐 먹을래? 뭐야 니 그렇게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같아 양장피 따라해보세요 양장피 짜장면은 5천원 짜장면은 5천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와 짬뽕과 볶음밥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밥이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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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여기 와 여기다 헉 겁나 이뻐 여기 안에 봐봐 왼쪽 도착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빨리 피칭할게요 그나저나 이거 뭔데 다 이거 뭐 산거야? 이거 이거 그 텐트 뭔 텐트 텐트를 샀다고? 무슨 텐트? 사실은 샀다 뭘 이세화 그거 샀나 뭐 베이지 색깔 어 카키 말고 베이지로 샀다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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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잠시만 마 aller 우기 pentru 어차피 이거 안살랬는데? 어차피 살고 있잖아 어쩜지 캠핑을 가자고 난리를 떨더라 조만간 남편을 바꿔야죠 진짜 찼네 아 스트레스 이제 사고 나서 내한테 말하네 어차피지? 물이 안살랬어 불럭 타야돼 부엌인데? 응 아 그냥 이거 부엌 괜찮아 그냥 타 와 텐트 진짜 못생겼어 내 스타일 아니네 왜 이러는 걸까요? 세팅 끝 와 힘드네 한 시간만에 세팅했습니다 아 와 여기는 개수대 차나 토스트기 토트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와 여기는 씻고 아무것도 안 보여 포스트 구우러 갑니다 포스트 구우러 갑니다 사장님이 주신 잘 먹겠습니다 토스트 토스트 먹어볼게 음 음 난 이 빠삭빠삭한 게 좋아 음 맛있다 됐다 뭐야 맛있지? 나도 바볼래 나 사과잼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다 응 너무 맛있지 뭐야 텐트 어때? 실망이야? 니가 실망이야 여보 이거 해줄게요 사과잼 이렇게 맛있어 맛있다 근데 이거 딸기쌤이랑 섞어봐라 더 맛있는 거 알지 아니 아이 꺼 아 몸삼겠다 더 맵 더 맵 더 맵 더 맵 사과도 싸먹고 사라다놔 싸워봐 헤헤 대단해 여기 온 거 다 사라다놔 길어 헤헤 원래는 먹는 거야, 먹어 볼게 빵으로 잼을 퍼먹는 거네 왜 이제 내 먹는 것도 꼬부기 지나? 너무 지나치다 생각 안 와 아니 진짜 재무없다 이게 왜 이렇게 재무없다 재무없다 재무없다잼 재무없다니 호야 응? 우리 이제 여름이잖아 응? 닥치라 입 닫아라 입 닫아라 입 닫아라 아마 내일 되면 엄청 더울 거야 니 뭐 되나? 저 옆에 사람들 쳐나오네 뭐야 니 뭐 되나? 뭐 뭐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리 설치는데 캠핑만 하냐 캠핑만 왜 이리 설쳐 타포 사자 그만해 알아볼까? 그만해라 진짜 그만해라 여기까지다 아니 그러면 도마에 올라가고 싶나 어떻게 캠핑할 거야 여기 여름에 여름에 집에 서있자 그냥 그러면 더우면 우리 유튜브 어떻게 하는데 우리 60만 아 60명 60만 구독자가 아니고 60명 구독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도 더운 거 이해해 주신나 아니 계속 영상에 올라와야지 여름에 계곡 캠핑 안 갈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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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리 없어도 잘만 했다 작년에는 어떻게 캠핑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몰라도 재밌고 시원했다 추웠다 나는 그래 캠핑장만 오면 탑 안 살 거야 여유로 안 즐기고 자꾸 다른 캠핑하는 사람들 장비 못 쓰는지 보고 그거 검색해서 얼마짜리인지 보고 원래 끝이 없는 거래 캠핑은 자연을 보러 오는 거다 캠핑은 장비 빨이래 이거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 판사님 앞에 설 일이 좀 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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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선이육 이렇게 으 아 눈 뜨자마자 밥 돌리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되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어 뭐야 뭐하고 있어 으 으 어 오늘 아침 뭔데 오늘 어 엄마가 좀 쪼꼬 와 장모님이 챙겨주신 거야 미야 팔 끓여야 돼 한번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쓸데없는 해물 기름에 티면 쓸데없는 모습 몸에 해로운 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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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엄마 집에 있는 거 반찬 써서 먹는데 너무 맛있네 한마디 해라 어머니 잘못해서 먹냐 으 아니 짱 없고 네 네 네 네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으 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와 메리트 진짜 멋진다노 에헤 맛있네요 와 어머니 이거 뭐예요? 짱어로 넣으신 게 아닌데? 이런 거 모르나? 전 좀 맞아야 해요 다 어디 갔지? 여러분 지금 저팔의 묘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저팔개가 제주가 엄청 많죠? 왜 그러셔? 가자 밥 다 먹고 산책하러 가고 있어요 뭐야 타프 있는 정도 사야 될 것 같지? 안 더워? 응 와 너 너무 넓은데 다른 사람들 봐봐 전부 다 타프야 추워 뭐? 추워 이 벽에 익어봐 아 아 아 오빠 나 화장실에 들어앉아 있어도 돼? 왜? 에어컨 틀어놔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장실에 에어컨 틀어주더나? 뭐야 근데 화장실이 더 시원하긴 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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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음 맛있겠다 네 음 아 오렌지 주스 줄까? 응 흔들었다 하기 전에 흔들었다 흔들었다 아 짠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짠 뭐야 타프 사자 아니야 아 그래 이걸로 버텨볼까 콩국수 먹자 저기 저기 콩국수요 콩국수 고기 콩국수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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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많다 저는 꽃빼기로요 네 사장님 또 오셨네요 네네 땅콩으로 만든 콩국물이래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이제 먹어보자 맛있게 먹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진짜 돼지고기랑 꼬치랑 꼬비 먹어보자 비쥬얼은 별로지만 솔직한 맛 음 맛있다 음 미쳤다 자 다 왔어 상추 올리고 깻잎 올리고 고기 올리고 김치 올리고 마늘 올리고 남장 마무리 김치 올리고 김치 올리고 깻잎 올리고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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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아 어쩌면 되나 세큰트인데 이렇게 우리의 보존 캠핑을 끝이 났다고 합니다 컷 컷 컷 컷